떡라면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거봐. 너 여기 오길 잘했지? 지금 먹어도 돼요? 약간 식단 조절 안 해도 됩니까? 아,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식단 조절을 해야 되면은 해. 아니, 그거 10년 만에 밥 사준다고, 이거 준다고 하면서 식단 조절을 해서 먹지 말라고 하면은. 야, 야. 내가 밥은 따로 사지. 아니야, 이거 반항한 거 아니야. 반항한 거 아니야. 형, 죄송한데. 형, 지금 아니야. 형, 이제 윷루리, 윷루리 이제 시작할 거거든. 내가 지금 어딜 가려고 그래, 지금. 형, 뭐야, 지금 할리갈리? 형, 형. 해야 돼, 한 번 해야 돼.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오늘 저기 떡라면 끓여먹고 갈 거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 뭐 한 40분 안에 끝내서 여러분들도 좀 되게, 네, 40분 안에. 안 돼. 뭘 안 돼? 왜 안 돼? 어? 진짜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이 이상형이 동욱이구나. 아, 진이 이상형이 동욱이구나. 아, 그럼 더 빨리 가겠다. 30분 안에. 아, 그래서 오늘 또. 제 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이진이가 그래서 오늘 머리하고. 아, 그랬구나. 오늘 어쩐지 이진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쟤. 저번에도 입고. 폴로, 폴로 니트에 왜 저랬나 내가. 자기. 아니, 그러니까 꾸안꾸. 약간 꾸안꾸에 최고 절정판을 오늘 입고 온 거잖아. 사실 맞아요. 아, 그렇지? 아, 잠깐만 일단 커피를 한 잔 먹을까? 오랜만에. 아, 또. 잘 됐어, 녹화? 재밌었어? 아, 그래? 어, 잘 됐네. 어우, 뭐 뜬뜬 뭐 난리 나겠는데. 아, 또 그러다 보면 또 금방 막 되지. 우리도 뭐, 우리도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뭘 왔어? 뭘 왔어? 한 번 10만. 아, 10만 넘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2월 10일에? 2월 1일에 티저 나가고. 티저 나가고. 야, 이거 오늘 저기 커피 보이지 마라. 새우 이것도 다 먹고 간다. 거의 뭐 이거를 뭐 그냥 거의 주유를 하더라고 걔는. 왔네, 왔네. 아, 동욱이 목소리. 야, 딱 9시에 왔네. 아, 묵동아. 아유. 그래, 그래. 이거? 이건 뭐야? 후며로 입고 오라고 해서. 아니, 과하잖아, 이거를. 아니, 진짜로. 맞지도 않는 걸 입고. 아니, 진짜로, 형님. 원래는 진짜, 원래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야, 눈이 밑에 또 있잖아. 그래, 위혁이 봐. 나도 그래서, 이리로 와, 묵동아. 아니, 뭐야. 아니, 진짜 후며로 입고 오라고 해서. 아니, 진짜로. 이거 알아서 참 되는 거죠. 원래는 이거예요. 아유, 우리 희창이. 누가 집에서 불면서 그래. 누가 집에서 불면서 그래. 야. 야, 너는 왜 메이크업을 하고 와. 저는 그루밍 저기예요, 형님. 저는. 가디건을 내가 안 했잖아. 안 해 있는 것만 입고 오면 조금, 시청자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래. 근데, 근데. 야, 근데 리얼하게 하려면 안 해 것만 입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이거 많은 이슈 사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원했어요, 원했어요. 원했어요? 다 보자. 제가 한번 이슈 만들어 드릴게요. 야, 정호가 너를 왜 웃지를 않니? 그게 아니라 남창이, 조세호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봐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근데 남창이는 진짜 홈에 온 게 여기 다 뭐 묻은 게 있는 거야. 나 이 묻었어. 나 진짜 있던 거야. 아니, 저희가 약속했거든요. 아무리 유튜브에서 방송에 대한 예의가. 우리가 얘기했어요. 재석이 형님 계시는데. 아니, 근데 이거 오늘 묻은 거야. 이거 메이크업 하나 묻었어. 형도 그렇고, 진짜 집에 있는 옷. 다 이거 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진짜 웃고 있다. 나 집에서 입는 거야. 아, 근데 형 진짜 근데 생각보다 진짜 핑계고가. 뭐 느끼셔서 알겠지만. 아니, 왜냐하면 내 애잖아. 와, 조회수가. 조회수가 엄청 많은데요. 창희의 작년하고 올해 최고 대표작이 지금. 나, 나 이거. 2022년이 아니라 23년 방송 기간 동안. 최고 지금. 최고 지금 대표작으로. 대표작이야. 아니, 조세호 씨랑 남창희 씨는 거의 반고정처럼 나오더라고요. 이제부터, 아, 오늘 편부터구나. 두 분은 이제 출연료가 지금. 아, 진짜? 네. 아, 그동안은 그럼 출연료 없이.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선물이나. 뭐 내지 이런 거 뭐 갈비 뭐 이런 거 이런 거 했는데. 관리비? 네. 관리비? 관리비? 관리비는 줬다고? 실제로. 그거 괜찮은데? 어, 형이. 괜찮은 거야. 관리비. 그리고 쌈짓돈. 그냥 형이 주머니에 있는 거 쌈짓돈으로. 주머니에서 집 피는 대로. 5만 원 집히면. 5만 원. 복불복이야. 근데 애가 잘생기긴 했다, 애가. 아, 잘생겼어. 어, 약간 잘생겨. 진짜 잘생겼다, 형. 사실 이런 머리가 그렇게 잘, 이게 우리가 기르잖아. 진짜 이거 잘 안 어울린다. 형 요즘에 머리 조금씩, 뒷머리 조금씩. 아니, 뒤에만 살짝 기른 거지, 나는. 되게 괜찮아요. 괜찮아? 조금 더 기르셔도. 형 요즘 알죠? 뭐? 저굴놀이 타도형 닮은 거? 형 장난 아니에요. 나한테 하루에 한 두, 세 개씩 보네. 지금 주변 지인들이. 내가 알고 있다니까. 형이 안경 벗으면 진짜 똑같아요, 형. 약간 그런가? 그 느낌? 하도형 씨의 느낌이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이제 가품이라고 안 하고, 약간 그. ST라고 말하고. ST. 그 점을 찍어야 돼. 점을 찍어야 돼. ST. 언젠가 근데 뵙게 될 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든 뵙게 돼요. 저 더블놀이 봐야 되는데. 형 요즘에 촬영하느라 엄청 바빠요. 요즘 뭐 하고 있는데. 저 얼마 전까지 구미호전 시즌2를. 아, 그것도 나오는구나. 지방가가지고. 끝내고 3일 뒤에 바로 또 영화를 시작해서. 영화 뭐 찍고 있어? 하올빈이라고. 그래서 뭐 현빈 씨, 박정민 씨, 조우준 씨, 뭐 저. 홍보 좀 해, 여기 나왔는데. 개봉은 근데 한참. 그러면 미리 해. 하올빈이 어디요? 이거 왜냐하면 유튜브 계속 이게 영상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제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하하.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조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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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연이지만. 많은 사랑. 근데 동욱이가 이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에요. 진짜. 동욱이가 내가 전화해서. 아니 운동하고 있는데. 재석이 형 부재중 전화가 두통이 찍혀있는 거예요. 근데 재석이 형이 생전 먼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진짜. 생전 아닌데. 왜 형한테 전화가 두통이 나와있지. 그렇지 않아도 목소리가 그렇다고. 왜 형.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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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다가. 운동하다가 했으니까. 옥동아 뭐하니. 저 운동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어. 너 핑계만. 그랬더니 얘가. 너무 웃었어. 이천 이십삼 년 들어서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두 사람이 만나긴 해야죠. 왜냐면 내가 묵동이한테 밥을 사겠다고 했는데 십 년이 됐어요.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 년까지 이제 묵동이하고 가끔 뭐 통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면. 형 그래요 형 예 꼭 한번 봬요 그랬는데 육 칠 년쯤 되니까 형 됐어요. 형 안 사주셔도 돼요 맞아요 제 돈으로 사먹게 걱정하지 마세요. 뭔 걸로 하겠다고 제가. 그래서 내가 한 9년째 인간은 내가 그랬죠. 야 내가 살 거니까 너 그딴 소리. 너 하지 마. 그래서 오늘 떡라면을. 직접 끓여 먹는 걸로. 오늘 같이 끓여 먹는 거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작가님 중에 한 분이 동욱이 팬이에요. 맞춰보자 얼굴 보고 맞춰보자. 딱 느낌을 봐 느낌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작가님이 동욱이 형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휴대폰을 내렸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여인의 향기 보고. 아 진짜요. 오래됐네. 여인의 향기면 저 전역하자마자 한 초창동이거든요. 자기 그래서 이 업계에 들어온 이후로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지난번 채널 때보다 훨씬 더 말끔하게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 때 왔을 때는 뭐 저녁. 맞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꾸안꾸인데 본인이 제일 에이스 옷들도 입고 왔어요. 폴러로 딱 해가지고. 단지로 색을 찾네. 니트 너무 잘 어울려. 니트 너무 잘 어울려. 살짝 팔찌처럼 했잖아. 구세호가 전화 와가지고. 아 형 뭐 그 나가기로 하셨다면서 해서 어 그래 그래. 그 뭐 내가 형 거 미담을 뭐 없는 거지만 한 네 개 정도 준비해가지고. 야 그래 뭘 그렇게 짜니. 그래. 처음으로 짜는 니담 하나가 이제 형이 저한테 500만 원을 보내준 거를 그냥 해보자. 그게 뭐냐고. 500만 원 실제로 보내준 거 아니면. 없어요. 보내준 거 없는데 하면 어떻게. 아니 근데 솔직히 동국이 형은 얼마 전에도 돈 줬거든요. 얼마라도 돈? 어 좀 많이 줬어요. 창희는 조금 더 애틋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세호는 혼자서도 너무 이렇게 활발하게. 잘 지내는데. 잘 지내고 약속도 잘하고 뭐 사람들도 잘 만나고. 근데 창희는 집에만 많이 있고. 그래. 얘 맨날 집에 누워있더라고. 얘가 제가 좋은 와인은 못 사줘도. 그래도 와인하고 맛있는 식사는 해라.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을. 형 전화 아니야. 네 뭐 얘기를 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욱이가 둘한테는 진짜 은인이에요. 은인이에요. 어딜 가도 진짜. 근데 이거 조금 진지한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동생들을 이렇게 챙기는 거는. 뭐 그냥 제 마음에서 그러는 거고. 제가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뭐. 뿐만 아니라 뭐 병재든지 뭐 세형이 세찬이든지 만났을 때. 그들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즐겁고. 두 분의 공통점이 이제 핸들링 가능한 동생들. 기본적으로 불만 없고. 그렇지. 불만토로 안 하면 핸들링이 가능한 동생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죠? 말 진짜 안 들어요. 그래. 내가 너 지금 말 잘했다. 말 그렇게 호락호락 듣지 않는 애들이야. 얘만 얘만. 근데 41살에 말 듣기 때문에 애매할 줄 알아. 오늘은 이제 주인공은 이제 이은희 씨니까. 주인공이 어딨어. 그런 게 아니라. 네 주인공 아니야. 오늘은 동욱이 그냥 나온 거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안 그래도 얘기를 해서 그러는 건데. 네. 얘라고 해도 되네요. 아니요. 편의점이니까. 김세호 씨께서. 조세호입니다. 아 예. 저 김세호가 아니고요. 저는. 조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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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contrary 손 씻는 것까지 내가 언제까지 이거 잔소리를 해야 되냐. 동욱이 형이 그 생각해 주는 마음은 고마운데. 예전에 동욱이 형이 스태플료를 잘 챙겨서. 스태프들하고 같이 식사 왔는데 저랑 초대를해 준 거예요. 근데 스태프들 kinder 아저씨 야거 손 씻고 와 그러더라고요. 시 tempers. 물론 맞는 얘기지만. 그러면 배우 쪽이나 이쪽하고는 친한 분들이 없나 있죠 있죠 저희 같이 작품하면 다 대부분 친하게 살 수 있어요 형은 약간 스타일이 한번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하면 좀 오래 만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죄송한데 홍보 팀이에요. 왜 옆에서 아니 동욱이 육성 좀 좋고 싶은데 그 옆에서 동욱이 얘기를 다 해요 사과드릴게요 아메리카노 앉아주세요. 아메리카노 세 잔만. 아메리카노 내가 일부러 뺏느라 그랬어 새 옷 때려 붓는다고. 기본 핑계고 세 잔에. 그래서 이렇게 다 친하게 두루루루 찾으시네요. 참 그 늘상 우리가 예전에 무한도전할 때도 그렇고 뭐 프로그램 하면 동욱이는 진짜 자기 뭐 상황이 어떻든 에 형 나와줘 우리 친구야 진짜 고마운 친구야 진짜. 그래서 연초에 전화해서 야 이제 핑계고 나와라. 아 제주도에 낚시회. 새우 없이 예. 그런데 제가 그 낚시 갈 때도 남창이한테 남창이 있는데 뭘 하자고 하면 한 번에 네 알았어요 라든지 어 좋아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 없어 없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격을 알아서 아 이거 유튜브이니까 그냥 말해 얘기해 얘기해. 며칠부터 며칠까지 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 같길래. 쩌 같은 소리야.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아니 근데 아 대상다. 그랬더니 오드라고요. 근데 욕같이 안 들린다. 그랬더니 오드라고요. 네가 하니까 대상 같다. 아 진짜 너무 열받아요. 남창이한테 뭐 한 번 하자 그러면은. 맨날 유행어가 형 상황 좀 볼게요. 형 상황 봐야지. 상황 봐야 되고. 상황 봐야 되고. 뭐 그날은 내가 감기에 걸릴 것 같고 미리 아플 것 같아. 나는 내게 공감하잖아 ISFP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딱 있는 거 싫어해. 나 갑자기 뭐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서 좋았잖아요. 가서 너무 좋았지. 가면 또 좋아. 우리 특징이 가면 또 미친듯이 놀아. 제주도 가서. 거의 내가 이걸 잡은 것 같이 놀아. 어차피 가끔은 좀 기분 좋게 어 오케이 하면 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근데 또 이게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또 리액션이 안 좋아. 그렇지.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도움을 좀. 우와 형. 전을 걸려요 저는. 이거 전화 있구나. 우와 대박.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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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남창이가 오 오 오 오 이 정도야. 귀찮아 리액션 하기도 귀찮아. 네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 게을러 게을러. 네일이 아니니까. 게을러. 나도 내가 내 스스로가. 그때 바다에 밀어버릴 것 같아. 저는 좀 리액션이 크거든요. 뭐 있으면 와 오 봐봐 뭐야 이거. 너무 커요. 설쳐. 여기 설쳐. 꿀 빼기 싫어 이런 거. 꿀 빼기 싫어. 연기 같아 그리고. 그거는 맞아 자기적이긴 해. 얘가 예전에 막 형님들을 따라다닐 때. 그 뜨거운 국물을 쏙 떠서. 입에 느끼죠. 어우 형님 죽이는데요. 그 형님이 야 먹고 얘기해도 돼. 이거 좀 의무감이 있나봐요. 그런 의무감이. 어우 형님 죽이는데요. 왜냐면. 왜냐면 의도 먹어야 되니까. 진짜 국물을 뜨고. 와 진짜 시원한데요 하면서. 동욱이가 MBTI가 뭐지. 저는 MBTI를 안 해봤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에요. 툴툴거리면서 다 하는 스타일이 있죠. 아 맞아요. 그걸 왜 해. 맞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최선을 다해줍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섭외하면. 아 형 이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아 지금 알았어요 나갈게요.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안 했어 진짜. 이렇게 안 했어. 윤우님이 그러면 저 진짜. 완전 저항 받아요. 그러니까 이래 이런 스타일. 진짜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안 했어.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야.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야. 아 그러면. 기네 따는 게 아니고. 제가 나와야죠. 아 형 너무 기네. 알지. 알지 알지 알지. 지금 갤럽에서 조사하면은 20년째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11년. 아 11년. 정확하게. 11년이야. 1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세대 통틀어서 1위를. 11년이야. 아 그리고 여기 저 금장 시기를 왜 차고 와. 귀중품이라서. 귀중품은 집에 놓고 오면 되지 왜 그거를. 롤렉스 데이토나 금통입니다. 오 잘 어울리시네요 형. 아 형 가주세요. 가주세요. 야 새해 선물로 드려. 형이면 제가 드릴 수 있죠. 귀한 장면이에요 이거. 귀한 장면이에요. 귀한 장면이에요. 나는 샛빙. 모든 게 다 샛빙. 아 형 샛빙이 뭐야. 샛빙. 샛빙 샛빙. 야 이거. 아니 근데 형 궁금했는데 이거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이런 시계에 관한 어떤 욕심이나 관심은 별로 없으시죠. 없어요. 아 솔직히 말하면. 아니 저도 그 저 뭐 집에 롤렉스도 있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결혼할 때 한. 진짜 스탠다드한 거. 근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그 버라이티를 하니까 움직임이 많아서. 사실 이런 시계를 차 할 수가 없어요. 무겁고. 무겁고 여기 막 긁히고 상처나고. 저도 있는데 시계 욕심이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없어요. 저도 별로 없거든요. 저는 좀 약간 어릴 때부터 시계를 좀 많이 좋아했습니다. 아 시계뿐만이 아니죠. 무력 자체가 많죠. 그걸 갖기 위해 노력하죠. 아 그렇죠.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의 동기부여가 또 되니까. 아주 얘는 관도 약간 금통으로 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묵동이는 뭐야 묵동이는. 저는. 어 진짜 요즘 관심사는. 작품밖에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이게.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야. 작품 빼고.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 작품은 빼.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거를 이렇게 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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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거를 어떻게 잘 끝내고 다음 거를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될까가 사실 제일. 요즘 한 이삼 년간의 그 관심사였고. 그 얘는 또 일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거. 그거 외에는 진짜 뭐가 없어요. 그리고 형이 이제 관심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저와 창의의 어떤 요즘에 이렇게 상황들. 그쵸. 체크해 주는. 얘는 이제 아빠. 진리 누나가 엄마. 진짜 친형. 우리. 친형도 요즘 그렇게 안 해주는 형들 많아. 사촌 형. 사촌 형은 더 안 해주지. 만들어 봐.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 말고 만들고 나서 아니라고. 사촌이 형 사촌이 형은 더 안 해주지. 사촌이 더 안 해주지. 얘가 근데 맞는 말만 한다. 맞아요 창의가 맞는 말만 해. 맞는 말만 해. 그럼 누구예요? 뭐 어떤. 과외 선생님이에요?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잘 해주지 않지. 그냥 남이잖아요 과외 선생님은. 키다리 아저씨지. 딱이야. 나도 지금 키다리 아저씨 생각했거든. 묵동이는 진짜 키다리 아저씨야.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 형 책을 써야 돼. 형도 저를 예전적으로. 실제 키가 크잖아. 묵동이가 몇이지 키가? 85요. 키다리야. 키다리야. 내가 딱 됐으면 하는 키야. 85, 88. 저도 88 되고 싶어요. 아 그래? 야 너 욕심도 많다. 저희는 형님. 욕심도 많다. 시겠어요. 너는 내 키가 되고 싶겠지. 까불고 있어. 몇이야? 169야. 167이 어디서. 근데 조세호 남창이의 키 논쟁이 너무 해먹었어. 아니 근데 너네 둘이 비슷하잖아. 제가 적어요. 제가 적어요. 제가 적어요. 아니 근데 그니까.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래서 수란 만드는 거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 DM도 많이 와. 그래가지고. 수란 언제 만드냐고. 그거 좀. 라이브 방송 인스타를 해달래요. 그래서. 인스타를 해달래요. 내가. 아니 근데 저는. 인스타를 나가기로 한 번도 해본 줄 알았어. 아니 진짜. 야 해봐. 아니 진짜. 자꾸 이렇게 해서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서 만약에 하면 안 볼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남창이입니다. 수란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란 만들고. 자 완성됐습니다. 그게 뭐야. 이 형 우리 집에서 음식도 많이 먹었거든요. 맞아요. 잘해요. 남창이 잘해요. 남창이한테. 야 냉면을 좀 시원하게 해줘. 그러면 냉면을 미지근하게 해줘요. 왜 그래. 짬뽕. 그 짬뽕 좀 뜨겁게. 뜨겁게. 저는 또 짬뽕을 시원하게. 아니 너무. 너무 열받아. 너 왜 그러냐. 한 번도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적 없어. 너무 뜨겁게 하면 또 사람이 또 놀랄 수도 있고. 너무 열받아. 근데 배려야. 배려해서 딱. 먹기 좋은 정도로 만들어 주는 거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형 내가. 야 그러면 너 저기. 조만간 너희 집으로 좀 초대해서. 손. 손. 그러면 브이로그는 아니지만. 손이 이렇게 작아. 수란을. 수란을 해줘라. 지금 동욱이하고 다 해가지고. 동욱이 형 와요. 그래요. 핑계고에서. 아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고. 그럼 브이로그로 말고. 아 우리 원래 출장 잘 안 나가는데. 오세요. 집 공개 그럼 해주는 거야. 핑계고에서 최초를 하겠습니다. 야 대기자기네 대표자. 근데 궁금해하시진 않으세요. 아 근데 진짜 차이네 집 가면 너무 아기자기하게. 그러니까. 근데 이사간 집은 단 한 번도 공개가 안 되는데. 아 진짜. 독점으로 자. 우리 뜬뜬을 사랑해 주시고 핑계고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저기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독점입니다. 그 전에 딴 데서 독점하면 안 돼요. 아무도 안 돼요. 아무데나 나갔어요. 최초로 곧 남창인의 집에. 저희가 최초로 독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손님 대접을 그렇게 해줘요. 엄청 잘 해줘요 진짜.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상이 있고 뭘 먹고 나서도 음식이 비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냉장고에서 뭐 꺼내서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냥 과자는 내준 적이 없어요. 진짜 자갈치나 오징어칩도 이런 진짜. 진짜 회접시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맞아. 맞아. 진짜 해산물 냈는데. 아이 그만해. 아이 자갈치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두 분이 예능 뭐 하나 같이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너무 영광이죠. 형이 뭘 좋아하냐면. 토크를 좋아하잖아요. 토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유이무이 쇼. 맞아요. 유이무이 쇼 해서 딱. 근데 유이무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 형님. 세워드 회원은 저기 고교 졸업했습니다 형. 저기요. 그 정도는 압니다 형. 저기요. 저 미안하지만 두 분은. 안 설정했다고. 두 분은 고절이죠. 최종 황려진. 예예. 저는 코미디 학사에요. 진짜로. 아 졸업을 하셨나요? 아 했군요 했군요. 얘는 코미디 학과를 낳아서. 코미디 학사야. 아 미안합니다. 전공이. 전공이 코미디 연기학과에요. 아 저는 대학교 중퇴했다고 생각하면서. 아 죄송합니다. 아 코미디 학사 한 거 처음 알았네. 네 근데 저희가 코미디 연기학과라서. 금화키. 코미디 자격증 있으신 분이네요. 아 저는. 저는 자격증이 있죠. 웃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웃음이란 소통이다. 아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소통을 안해. 못해요. 왜 이렇게 일방통이죠. 아주낙점으로 닭걸이로 졸업을 했어요. 아주낙점으로. 아니 근데 그때 또 교수님들이. 이영자 교수님. 전유성 교수님. 그래서 저희는 처음 1학기 과제가 저글링이었어요. 저글링. 왜냐면 뭐라도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아 저글링이. 저글링. 그게 있다고. 거리큘럼에 있어. 그래서 아크로바틱도 배우고 장구도 배우고. 아니 왜냐면 같이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 신형이 부르면 다 나와. 그래. 저글링은 사실이고 아크로바틱 사실이고. 품바. 품바. 그래. 왜냐면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장구나 이런 거 배워서. 그 품바도 지금. 품바도 전문직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아 그래도 우리가 하나 잡아냈네. 그래. 가짜 하나 잡아냈어. 아 그래서 나는. 동욱이 아까 관심사까지 하다 말았잖아. 다시 다시 돌아가요? 거기로 다시 가? 아니 우리가 관심사 하다 말았잖아. 세상에 관심이 많은 게. 제가 이동욱씨 이야기를 좀 하면. 아니 동욱이가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지금 이진이가 열받아 죽을라 그러다 지금. 아니 동욱이 얘기를 네가 다 하니까. 그럼 제가 네 얘기도 네가 해. 형 얘기도 네가 해. 형 얘기도 네가 해. 형 얘기도 네가 해. 네가 다 해라. 다 해. 자 오늘의 주인공 이동욱씨 아닙니까. 아 주인공이 없어. 주인공은 아니야. 우리 넷이 그냥 떠드는 거지.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할게. 우리 핑계고는 주인공이 없어요. 다 같이 얘기해. 아 그래요. 나는 그래도 동욱이 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지. 그만해. 아니 뭐 맨날 같이 보고서 공부를 해. 동욱이 육성 좀 듣자.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연기가 이제 가장 커. 아 어디까지 다시 돌아가. 내 기억력 봐라. 그거 외에는 관심사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 근데 약간 이제 동욱이한테 예를 들면 그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열친가 없어요. 막. 당연히 순간순간에 어떤 외로움이나 그런 건 찾아오죠. 근데.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니까. 제가 구미호전 8개월 찍었는데. 8개월 동안 집에서 잔 게 두 달도 안 될 거예요. 진짜. 계속 지방 촬영 지방 촬영 지방 촬영.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 한번 해보지 그래요. 그 얘기를 다 해요. 우리 집을 에어비앤비 돌려라. 아니 그럼 관리는 누가 할 거냐. 아 근데 나 진짜 둘한테는 미안하네. 뭐야. 동욱이 오니까 여자친구도 궁금하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둘한테는 한 번도 안 물어봤네. 근데 뭐. 알려드려요? 아 일단 우리가 그러면은 물을 좀 올릴까요? 아 그럴까요? 아 왜냐면 이제 배가 고플 시간이 되잖아요. 몇 개 몇 개 끓일 거죠? 아 라면 오랜만에 먹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부스러기를 다 이렇게 흘려 이거를. 이거 하나씩 넣고 붓고 넣고 붓고 하면 되지. 그걸 다 따서 이렇게.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안 해요. 엄마도. 죄송합니다. 이런 거 흘리는 게 너무 싫어. 아니 내가 다 치울게요 있다가.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아니 이따 치울게요 형. 그러니까 이게 라면도 혼자 끓여 먹어야 돼. 여럿이 있어서 끓여 먹으면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라. 근데 이거. 떡은 좀 넣어야 되는데 원래. 그릇이 다 가. 형 그 떡은 좀 미리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미리 넣으면은 떡은 풀어져. 지금 넣으면 안 되는데. 아니 나는 쫀득쫀득하고 그래. 아니 근데 지금 넣으면 풀어져. 늦게 넣으면 너무 딱딱한데. 아니 근데 이제 중간쯤 넣어야지 중간쯤. 그래 중간쯤 그래. 약간은 꼬들해야죠. 아 꼬들한 거 좋아요. 꼬들한 것도 좋아하지. 근데 꼬들한다고 또 생라면처럼 먹는 거 안 좋아해요. 얘는 약간 생라면처럼 먹는 거 안 좋아해요 형님. 아 또 내가 언제. 그러면 배 아파. 그러면 배 아파. 그래. 라면을 데쳐서 먹어. 데쳐서. 시금치인 줄 알았어. 그러면 사부사부로 먹어. 이 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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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어도 돼요? 약간 식단 조절 안 해도 됩니까? 아 예. 괜찮아요. 아니 근데 식단 조절 해야 되면은 해. 근데 운동을. 아니 그거 10년 만에 밥 사준다고 이거 준다고 하니까. 식단 조절을 해서 먹지 말라고 그러면은. 야야. 내가 밥은 따로 사지. 아니야 이거 반항한 거 아니야 반항한 거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오해하면 안 돼. 주변에서도 그렇고 가끔 뭐 유튜브니까 저한테 아 조금 더 편하게 해도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편해요 예. 유튜브라고 해갖고 막 과격하게 얘기하고 뭐. 형은 원래 그거는 그건 안 해요. 사석에서도 형은 욕을 잘 안 해요. 저 안 해요. 사석에서도 네가 욕을 잘하잖아. 나도 요즘엔 잘 안 해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이건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코미디. 역시. 가격증 있는 분이야. 가격증 있다. 이게 학사라. 기본 코미디 원칙에서 안 한다고 하고 하기. 그러나 어느 순간 욕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 욕을 듣기도 싫고. 하는 것도 너무 싫어서 욕을 잘 안 해요. 근데 저기 롤렉스 차고 라면 끓이니까. 무소유를 읽는 풀소유를. 예예. 근데 자꾸 손이 보이는데 손 닦았니. 손 닦았어. 닦고 와 잠깐 닦고 와. 아니, 앞으로 손 쓸 일이 없는데 손을... 아니, 이따 파도 잘라서 넣어야 되고, 면도 만져야 되고 내가 끓일게, 그럼 내가 끓일게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제가 할게요, 고가 있어 음식은 제가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래, 그럼 네가 해야 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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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남창이가 잘해 그럼 저도 손 닦아올게요, 그러면 그래, 그래, 그래 아, 형 어떻게 둘만 남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지? 좋다 뭐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스타들끼리 만나니까 내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형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뭐게, 너랑 또 있으니까 또 격조가 있다 그럼요, 형, 그래 격조 있는 느낌도 또 나쁘지 않잖아 그리고 얘네 있으면 좀 지쳐요 손 닦았습니다 몇 시죠? 잘했다 몇 시죠? 몇 시 16분? 어디 가야 되니? 오늘 얼마 안 됐네 형, 내가 미리 얘기해줄게 벌써 지쳐 미리 얘기해줄게, 1시 반까지 해요 이건 좀 미리 조금 넣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넣어야지 이제 넣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반 정도만 넣어야지 왜냐하면 저걸 많이 넣으면 또 이제 라면이 너무 좀 덜죽해져 맞아, 맞아, 이게 또 역시 그 설에는 또 떡라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떡라면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거봐, 너 여기 오길 잘했지? 오길 잘했잖아, 야 떡라면 너 언제 먹냐 그리고 왜냐하면 운동도 관리하기 때문에 조책감 때문에 스스로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다 그러니까 이런 거 명분이 된다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라면은 카메라 앞에서만 먹는 것 같아 조책감 때문에 파 많이 넣을 거니? 아, 파 많이 넣는 것도 안 좋아하세요? 아, 이게 조금만 저는 파 좋아해요 저는 파 좋아해요 저는 파 좋아해요 아, 그러면 파를 따로 썰어가지고 얘네들은 파를 넣어서 먹게 해주고 아니 파를, 파를 우려해야지 형, 파를 우려해야지 파를 너무 우려면 또 파 맛 때문에? 그 파 맛이 맛있지 않아요? 아, 이거는 저도 조세우 동감합니다 서로 취향이니까 그래, 그래 파를 적당하게 썰어서 뚜껑을 열어, 뚜껑을 열어 뚜껑을 열어, 뚜껑을 열어 야, 그 푸르기 에이, 내가 왔다, 내가 끓일게 내가 끓일게 와, 이 틈을 타서 형이 끓이고 파 안 넣으려고 아, 진짜 내가 봤을 때 제승이 형 끓이는 순간 라면 광고 또 이제 아, 이거는 저 PPL 아니에요 안성탕면이 저 떡라면으로 먹을 때 또 맛있어요 얘가 또 된장 베이스라서 대수구관이 좋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게 떡라면하고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농심 쪽에서는 이동국이냐 유재석이냐 유재석이죠 아니야, 아니야 유재석이죠 저는 또 저기 갤럽에서 조사한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연예인 11년 연속 1위 너도 이제 좀 보니까 계속 한, 약간 매기는 거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얘기 안 해 매기는 거 아니야 내가 약간 그런 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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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히 돌려서 매기는 게 있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를 4개 다 넣을 거야 아니면 4개 다 넣어야지 근데 이게 조금 아, 좀 작을 거 같아 그릇이 딴 그릇은 없나? 여기 누구 집이에요? 4개 넣어 보자 4개 넣어 보자 면을 좀 더 넣으면 되지 일단 면을 반은 잘라요 어쩔 수 없어 아, 반 잘라, 그냥 넣어야지 그냥 넣으면 그냥 넣으면 그냥 넣으면 그냥 넣어 그냥 넣어야 돼 나도 그냥 넣으면 잘라 먹으면 잘라 먹으면 저도 그냥 넣으면 파인데 이게 혹시나 그릇이 작아서 그래, 그래 야, 그거 자르면은 4개 들어가, 충분히 들어가 충분히 들어가 아,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아, 조금 이따 조금 이따 아, 지금 넣으면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아니면 이것만 또 아니, 이거 많을 거 이거 넘칠 거 아니야, 아니야 4개 끓여야지, 4명 4개 다 못 먹을 거 같은데? 야, 죽어 그냥 그냥 놔두면 풀어줘 아, 놔둬봐 야, 맨 위에 거 넣으면 적선을 줘야 돼 4개 된다, 4개 돼 아, 냄새 좋다 아, 냄새 좋다 새우야, 너 네가 좋아하는 거는 다 익었네, 벌써 나는 빼줘야지 이제 뺄게 야, 아까 위에 걸 그대로 빼줬어야 돼 아니, 그거 줘 봐 지금 1분에 뗄까? 거짓말이 아니라 야, 그거 해줘 이거 너 빼줘 계란 넣어, 이거 달걀 넣어줘야지 달걀 아니, 국물에 따로 할게 국물에 따로 하면 돼 떡이랑 달걀만 넣어줘 달걀을 풀어서 넣으면 어떨까? 됐다, 됐다 이제 빨리 부어야 된다 쭉 부어야 아, 이렇게 둘러서 부어야지 거의 국가대표 감독님이네 형님 아니, 불을 왜 자꾸 줄여 아니, 저 내 손이 딜 거 같아서 그래요 어딜지 아니, 제가 준비를 다 끓어야지, 이거를 아니, 불을 끓아 야, 야 형들이 얘 하면 좀 어, 너무 풀면 안 돼 저기 뭐야 됐어, 됐어 그만 줘 그러면 확 풀어주잖아, 국물로 됐어, 됐어 저어라 멈춰라 저어라 뱃살국 많다 뱃살국 많아 조금 더 해도 돼 내가 연고 사주면 돼 아니, 파 언제 넣을 건데, 파 아, 파 넣어 아니, 파는 자, 알아서 먹으라 그래 야, 우리 또 저기 감사합니다 몰라, 짝이 안 맞아 넌 거의 생라면 아니 거의 아니, 이거 젓가락이 한 개가 없어 형 써요, 형 써 난 괜찮아 아, 너 이거 써, 너 이거 써 야, 재밌네 재밌다 오, 재밌다 코미디 야, 역시 아, 이거는 학점 많이 나와요 어, 나오지 생김도 드시고 저는 김을 싸먹는 거 좋아 아, 이거 좋아요 김을 싸먹는 거 좋아 아, 김치도 맛있다 이거 김도 여기 있습니다 김치, 잠시만요 거짓말 이 형, 방금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 했어 김치 안 먹었는데 안 먹었어 야, 김치도 맛있다 눈으로만 보고 눈으로만 보고 맛있다 그랬어 아니, 김치도 안 먹고 야, 야 아니, 아무리 국민을 싸도 눈으로만 보고 김치 맛있다 그러는 게 야, 너희들이 치고 들어올까 봐 내가 빨리 한 거 아니야 아, 맛있다 자, 그러면 저 진짜 새해에 떡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많이 받으시오, 여러분들도 떡국 드시고 무슨 소리 냈어? 야, 내 물하고 너무 적당하다 아, 맛있다 면이 면이 내가 딱 좋아했다 아, 너무 맛있다 동호가 맛있지? 아, 맛있다 맛있다 이거 또 오랜만에 먹으면 다 맛있어 맛있겠지? 잘 끓였다, 잘 끓였다 이렇게 모여서 먹으면 더 맛있어 라면은 이렇게 먹어야 돼 라면 여러 명이 먹으면 맛있어 야, 떡도 잘 익었네 와, 너무 잘 끓였다 아우 못 참으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침에 이거 보시면 이거 못 참아요 미쳐, 미쳐 근데 핑계고가 재밌는 게 업로드가 아침에 8시에 되는 게 재밌잖아 아, 진짜? 아, 아침 8시에 업로드예요 우리는 비전기 업로드니까 약간 또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많이 맞췄는데 우리에게 좀 맞추게 아, 아, 아 왜냐면 그래야 서로 간에 긴장감이 생겨요 아, 또 유튜브는 자유로운 콘텐츠니까 아, 그래요 나도 조금만 더 줄래? 아, 예, 형님 떡을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잘 끓이시네 아니면 가래떡을 하나 넣어서 먹는 건 어때요? 빨리 우리가 또 이게 PPL 진짜 문의를 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또 이게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괜히 또 아, 요즘 뭐 또 핑계고 뭐 조회수 좀 나온다고 어? 그 PPL 한 번 하기 더럽게 힘드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자연스럽게 예, 예, 그런 것들 서로가 또 해 주시는 분들도 좀, 예? 돈을 드린 만큼의 또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보시는 분들도 너무 또 이렇게 불편하면 안 되니까 아니요 우리 집을 때 뭐 필요한 걸로 좀 해요, 그때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 옷 브랜드 PPL에 들어온다,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 예? 아, 그래요? 이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해 아, 역시 그래 아, 왜냐하면 이제 우리 조셉하고 이번 주부터 우리 창이도 세 번째부터는 출연료가 나가니까 아유, 형,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출연료를 지급받게 되는 분이 석진우 형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건 아직 방송이 안 됐는데 욱동이도 저기 출연료 받고 싶으면 두 번 더 출연해야 돼 아, 세 번째부터? 아, 세 번째부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생각해 봐 네 우리 집에 와요, 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아, 맛있다 고물 조금만 더 주세요 아, 진짜 맛있다 한 마리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네, 너무 맛있어요 파 넣기를 잘했다 응, 시원해줘 파 향이 나니까 아, 좋네 마지막에 넣기를 잘했다 고개 또 신의 한 수네 저는 파 진짜 좋아해요 구기 먹으러 가면 파절이 있는 집에서 한 4번 리필해요 네, 4번 무슨 파야? 그냥, 그냥 막 아, 죄송합니다 원래는 코미디아스가 파 할 때 나왔어야 되는데 나와야지 아, 아 몇 대선 무슨 팝니다 아, 이게 이거 조셉, 코미디아 가면 이거 학사 아, 이거 조셉이 그냥 파 막 하다가 아, 차 했어 그러니까 아, 진짜 이거 근데 사실 무슨 파야 했을 때 사실 쉽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어, 충전골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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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음 버벅거린다니까 아, 지금 좋은 기회였는데 괜찮아 저기 창희는 자격증 없지? 네, 없어요 저는 형님 저는 무자격인데 야, 근데 무자격인데 오리지나 입고 있는 거 없겠네 아, 그리고 심지어 특채잖아요 저는 특별히 채용이 안 됐어요 원래 아무도 채용을 안 했는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저는 저 혼자 자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떡 좀 더 주세요 그만 먹어라 이제 아, 나 더워 죽겠네 진짜 오늘 그냥 떡만 더 줘, 떡 동욱이 형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서 연기업원을 이제 다니게 됐고 7개월 만에 7개월 만에 나간 모델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면서 나무 위키를 외워 왔는데 아, 외웠어 오르는 길에 외웠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송반 아나운서 출신으로 시민들과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요 맞아요 오빠 안 먹어 떡 조금만 더 줘 떡 다 먹었어 아, 좀 더 끓여 그러면? 그럼 좀 더 끓여 떡만 끓여 한 숟갈 조금만 먹어 저 떡을 좀 더 먹을게요 그래, 그래, 그래 형 라죽은 안 좋아하시죠? 밥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이는 거 넌 좋아하니? 지금 원하시면 지금 만들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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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죽을 이거 해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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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현미야, 현미 현미야, 현미 아니, 너부터 다 안 먹고 새우, 새우 먹으면 되지 남기면 돼 네? 자, 라죽 그렇지, 아, 이거 우리가 알뜰하게 먹는다 네 어, 잠깐만, 나 국물을 줘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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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어, 됐어, 됐어 그리고 이제 계란 남은 거 하나 풀어버리고 와, 그렇지, 그렇지 저어, 저어, 풀고 저어 야, 네가 제대로 먹는다 오케이 네, 그럼요, 형 죽 스타일로 자, 깐 야, 이제 젓가락이 뭐 색깔이 다 달라 하고 이거 뭐 내 건지 네 건지 잘 모르겠다 그게 형 거예요, 맞아요 맞아? 아, 도세에서 다 보고 있었어 섬세하네 여자친구 생기면 또 난리 나겠네, 또 아, 너만 보고 있었다, 아니야? 응 왜, 이진이 왜 약간 상상해 봤어요? 이동국의 여자친구가 됐을 때 어떤 그런 느낌으로 영원히 패드로 남을 거예요 이 형이 막 사귀자고요, 또 고민한다, 고민한다 동궁 지진이 야 갑자기 혈압이 막 상승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 국고 팬이라 그러더니 뭐야, 또 갑자기? 저는 영원한 패드로 할 거예요, 이 형이 사귀자고 그래도? 어머, 어머 사귀자고 그러면 또 사귀겠지, 또 고민하는 눈동자가 엄청 귀여웠어요 아, 야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잖아 아니,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잖아 우리 잘생긴 애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귀여워서 귀엽다고 한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그 역정을 들을 얘기면 형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형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미안합니다 어찌 지지 마 죄송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인기 많은 분들 이런 거 좀 조심해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옛날에 되게 오해하고 그런 게 그런 거야 맞아, 맞아 그거 한 마디에 나 한 한 반 년 가거든, 그걸로 아, 그럼요 그래, 오해한다고 네 아, 녹화는 그런 물론 비정기적이지만 토요일에 주로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스케줄이 얘가 얘가 토요일날 된다고 그래 어, 저 때문에 토요일날 형, 여기 다 그래, 너 때문에 워라벨 다 안 맞잖아, 지금 신경 쓰지 마요, 나는 나는 그냥 아무 때나 다 돼 아, 그래서 그 생각을 했거든 아, 토요일 주말인데 아침부터 고생들 하신다 그 생각을 했는데 너 때문에 그런 거 나 때문에 아니야, 나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워라벨 못 지키는 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주말에 모시고 나오는 건 옛날에 이제 레크리에이션으로 뭐 말했냐면 설거지 할 사람을 고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스톱 할 때 양반 김 들고 있는 분이 그 설거지 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설거지 너 때문이야 스톱 아, 아쉽네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노래가 급해지고 끝나던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주말에 일하는 거는 너 때문이야 아, 또 아쉽게도 걸리셨어 콩빈이 학살하고 지금 근데 이거 랜덤이잖아요 랜덤이잖아요 랜덤이잖아 이게 어떻게 랜덤이야 아니 근데 자격증이 있는 분 중으로 남철희 씨한테 동서남국 중에 설거지는 딱 한 개 걸려있어요 그래요? 어, 어떤 거? 남! 남! 설거지입니다 이게, 이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 레크레이션을 둘이서 행사에서 얘가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한 60 먹은 어르신이 이거 듣고 진짜로 빡이 걸어가지고 너 어디서 먹었어? 선생님 그냥 저리 잡아 올라오셨어 아, 설날이라? 나 진짜 좋아하는데 외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한 과를 이렇게 슥 갖다 놓고 또 이거 다 먹으면 또 뭐 있죠? 외할머니는 계속 나와요 형님 뒤에 뭔가 했더니 이거 장이구나 할머니 집을 만든다고 했네 아, 이게 좀 느낌 아, 좀 그런 느낌 주려고 아, 디테일이 살아있다니까 우리 팀이 그냥 안 해, 꼼꼼하게 아, 무슨 소리 요즘 유행하는 바디를 입고 오셨네 그럼 가장 최근 패션 트렌드가 뭐예요? 아, 요즘에는 이제 와이드 팬츠에 위에는 약간 크롭한 게 좀 유행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밑에는 좀 와이드하게 근데 왜 본인은 그렇게 안 입었어? 나 집이니까 나 쪼로 입었어 나 집에서, 집이니까 아니, 유행을 아는 양반이 동욱이 형도 그거 대명사잖아, 남친룩의 대명사 동욱이나 이런 친구들이 다 본인이 이렇게 멋있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야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입지 그리고 또 뭘 걸쳐도 솔직히 좀 그래, 태가 나지 왜냐면 동욱이도 어깨 좀 약간 넓은 스타일이잖아 운동 열심히 하잖아 아니, 좀 그렇잖아 근데, 근데 이런 얘기를 몇 시까지 언제까지 하는 건데 점심 먹을 때까지 해야지 내가 얘기했잖아, 한 시 반까지는 이제 가만 있어,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이거 가만 듣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주제도 없는 게 그게, 야, 그게 떠들어제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여전히 떠들어제끼는다는 말 그대로 그냥 목적 없이 떠들어제끼는 거잖아요 너무, 너무 이렇게 강바 안 가져도 되잖아요 아, 안 가져도 돼요 웃겨야겠다, 재밌어야겠다 전혀 없어 형도 약간 이 얘기 있더라고 형도 약간 예능 나오면 포지션이 다른데 막 어? 도쿄해야지 않을까? 동욱이가 그래서 우리 예능 쪽에서 늘 칭찬하는 게 그런 거지 열심히 해야죠, 기광 나온 거 동욱이는 진짜 최선을 다해요 진짜 뭐 홍보로 나왔던, 이유가 없이 나왔던 동욱이는 똑같아 그래서 내가 동욱이를 좋아하는 게 그런 거지 동욱이는 진짜 좋은 애예요 아, 좋은, 어차피 핑계고 나왔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동욱이는 좋은 애예요 나는 또 알잖아, 나 성격이 내가 이렇게 막 다방면에 친분을 쌓는 그런 걸 못해, 내가 맞아, 맞아 그러기엔 형이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 아니, 그러니까 다 못 챙겨 그래서 진짜 핑계고에 내가 진짜 연락을 해서 야, 좀 나와줄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배우 쪽에서는 동욱이는 그럴만한 친구니까 내가 이제 바로 연락하는 거지 고맙죠 아, 진짜 새해 연초부터 이렇게 또 윤후님 은혜 받아가 어, 죄송한데 지금 소감 아직 멀었어요 형, 죄송한데 이게 아니야 형, 이제 윤후이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윤후이, 어딜 가려 그래 지금 형, 뭐지, 할리갈리? 형, 할리갈리? 형, 한 번 해야 돼 선잡기 해야 돼 선잡기 해야 돼, 선잡기 다 치워, 다 치워 다 치워, 다 치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럼 해, 이제 해. 뭐 딱 지쳐? 아니, 아니, 아니. 게임 그냥 갖다 놓은 거고. 세월이 하고 싶은 건 뭔데? 난 네 놀이 좋아해. 한 번씩만 던질까요? 올해 운세 한 번 딱 한 번씩 딱. 그러니까 뭐 높게 나오면 운세가 좋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잘 안 나오면. 그럼 또 약간 그래 할 거 아니야. 뭐 언젠가 잘 나오겠지를 마음으로 또. 이렇게 다 사행성으로 그렇게 해요. 사행성으로? 아니, 근데 장혜야. 네. 저요? 나는 네가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 저번에 한 번 하지 않았어요? 형, 무슨 계획을 왜 물어봐요? 아무 계획이 없는데. 아니, 지금 형도 딱히 할 얘기 없는 거 같은데. 형, 나도 내 일을 몰라. 그냥 게임 해. 동욱이, 동욱이 붙잡아 놀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게임 해. 경제 얘기 해. 아, 경제 하랬다. 경제, 그래 형 경제. 얘기 떨어진 줄 알면 동욱이가 가려고 그래요. 와. 그러니까 물어봤어, 또 물어본 거 아니야. 그 지난달 말, 그러니까 12월 말이죠. 12월 말에 이제 은행에서 문자 왔는데 금리가 너무 오른 거예요. 아, 많이 올랐죠. 와, 깜짝 놀랐어요. 대출 받은 거 있어요? 네, 대출 받은 거 있는데. 아, 진짜? 아니, 근데 너는 그런데 얘를 또 100만 원 하고 했냐. 아, 다 줘라. 아, 형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대박, 문자 오기 전에 보냈어. 저도 대출을 받았죠. 왜냐면은. 아, 근데 나는 저기. 세호가, 세호가. 그 집을 좀 그전에 샀으면은. 아, 저도 형. 근데 제가 그전에는. 사기에는 돈이 부족해서. 아, 근데 조금 좀. 그 당시에는 좀 대출을 조금만 꼈으면은. 그때는 대출을 좀 받아도 좀 약간 약간 애매해가지고. 좀 돈을 모아서 사려고 했더니 그때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전세인데. 이제 요거 끝나면은 저도 좀 잘 알아봐서. 네. 전혀 관심이 없네. 솔직히 이진이는 너를 본 적이 없어.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너를 본 적이 없대. 너를 본 적이 없어. 솔직히 이진이는 너를 본 적이 없어. 제가 요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방송 가도 좀 약간의 좀 비상 아닐까. 이게 그 사실 얘기를 좀 잘 꺼내셨습니다. 아, 이거 봐. 동욱아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모인 이유가 이거란 말이야. 두 시간 했는데. 오프닝 끝났어 오프닝. 너 차갑다. 본격적이라고. 너 차가워. 자 이제 봐봐. 자 얘기합시다. 이제 봐봐. 왜냐면 이제 입이 풀린다고. 거기도 이제 입이 풀려. 이제 눈이 반짝반짝거리네. 그래 이제 반짝거리네 애가. 강심장이에요? 어 이제 이제. 강심장 녹화 몇 시간 했어요? 2주치 7시간에 딱 끝냈어. 우리도 2주치에요. 아니 근데 우리 그때는 게스트가 몇 명인데. 그때 게스트 막 14명 있었어. 오늘은 초특급 게스트라서. 그래. 야 너 스페셜하게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한 번 경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이제 좀. 너는 이쪽 눈 다시 했냐? 이쪽만 했잖아요 나. 아니 아니 아니. 이쪽 쌍꺼풀이. 쌍꺼풀 했잖아요 이번에. 안검아수였어 안검아수. 아 이번에 한 거야? 어 이쪽만. 아 어쩐지. 몰랐어요? 몰랐어. 아니 안검아수는 알았지. 뭘 했어? 그 쌍꺼풀이 겹으로 한 여러 값이 있어가지고. 한 쪽만 있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로 잡은 거죠. 그래서 눈이 이제 둘이 짝짝이가 아니라 이제 비슷해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고 궁금해서. 근데 그 왜. 하하하하. 10시간을. 10시간을 관리 봐도. 10시간을. 10시간을 관리 봐도. 야 의사 선생님도 10시간을 안 했어. 피부과 너무 좋으신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재석이 형의 관리는. 그렇게 운동 꾸준히 하시지. 그리고 식사도 이렇게 너무 늦게 드시거나 또 많이 드시거나 이렇게 없이. 딱 그냥 정량만 이렇게. 아 그리고 피부과도 다니고 화장품도 또 꼼꼼하게 발라요. 저는 예전부터 화장품을 굉장히 꼼꼼하게. 한 6가지 발랐어요. 진짜 진짜? 어 바르죠 바르죠. 어떻게 시작이 돼요? 일단 어. 그럼 비타민. 앰플 같은 걸로 해서. 고거 같은 게 바르고. 그다음에 아이크림. 아이크림 그것도 바르죠. 그다음에 딥쇼. 그 다음에 또 콜라겐. 이런 거 있어요. 그것도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아하. 뭐 얘기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바르고. 그 다음에 또 그 크림. 마이크림. 다 바르고. 그렇게. 형은 선크림 되게 꼼꼼히 말하시는 거 같아요. 선크림. 선크림. 나을 때는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요. 형이 또 피부가 되게 좋아지셨어요. 아 맞아요. 저희 여드름 진짜 많았었죠. 제가 약간 여드름 피부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저는 이제. 뭐 기초 관리도 많이 하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색조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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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은. 색조화장까지 해요? 색조화장은 아니에요. 색조화장은 아니에요. 이런 기본 메이크업으로 해서 커버. 근데 동욱이도. 거의 안 했어요. 피부 되게 좋잖아요. 형은 완전 피부 장난 아니지. 저는 근데 그런 걸 잘 못해요. 맞게 꼼꼼히 바르고 이런 걸. 너무 귀찮아요. 타고났어. 타고났어? 타고났어. 타고났어. 저는 그냥 로션 크림 두 개 발라요. 내가 뭐가 되니? 형은 못 타고난 사람이죠. 그러면. 그러면. 네가 정리를 해줬다. 타고난 사람 못 타고난 사람. 아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가 또 됐습니다. 동욱이는 타고난 사람. 나는 못 타고난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거짓말해. 저는 14가지 발라요. 거짓말해 그러면. 아 정말 진짜 빡빡하네. 완전 두 분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화장품 중에 수많은 브랜드가 있지만 더마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아 그렇죠. 저는. 이러면 또 내가. 나 그러면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나 메디큐브예요. 아 메디큐브 그렇지. 메디큐브 모델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 메디큐브 쓰고 있어요. 세호 씨도 화장품 모델이잖아요. 이제 끝나는 지가 좀 됐습니다. 아 오래됐군요. 안 팔렸나요? 아니요. 안 팔렸나요? 아 근데 우리가 경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피부관리로. 아 제가 창이 눈 물어봐. 아 눈 물어보다가. 아 요게 이제 떠들어져 있김에 어떤 그 재미죠. 그렇죠. 근데 이런 관리가 또 경제 순환 아닙니까? 어떤 경제 순환인지. 예를 들면 비용을 쓰면 그걸로 인해서 병원은 돈을 벌게 되는 거고. 어. 예 그럼 병원에서 돈을 벌면 병원 선생님도 어디 가서. 서비스. 경제 순환이 경제 순환. 근데 선생님이 안 쓰실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죠. 그러면 경제가 막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가서 유도를 해야죠. 아 선생님 이번에 신발 하나 바꾸셔야겠네. 유도를 유도를 해야지 유도. 그렇게 해야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기업들도 일자리 많이 창출하시고 돈 많이 쓰십시오. 근데 사실. 아니 근데. 네가 말하니까 너무 공허하다. 뭘 공허해요 형.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네 편 들었는데. 아니. 네가 말하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공허해. 아니 진짜. 공허한 메아리라도 났으면 저기 좀. 아 그래 맞아. 외치고 싶었어요. 외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조금 진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 예 말씀하세요. 그 재석이 형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방송하시는 것도 이렇게 보고 하면은. 물론 형은 본질적으로는 개그맨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지만. 주변의 상황들이 조금 이제는 형을 그렇게만 안 보는 경우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재석의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조금 더 어떤 의미가 담겨지고.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형은. 그런 억울한 일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박수 한번 줘 격조가 있다. 동욱이가 얘기한 대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게 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지나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알아주시겠지 하고 그러나 정 이거는 악의적이다 내지는 이거는 없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네 이런 것들은 사실 얘기를 좀 확실하게 해야죠. 육 칠 년 주기로. 유재석은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형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니까 프로그램의 어떤 최고 절정 시청률이나 모든 것들의 극에 달았을 때랑 비교를 하면 극이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 절정이 나를 자꾸 절정에 비교를 하면 그건 사실 당연히 그 수지상으로는 모든 건 위기죠. 근데 어떤 인생이든 굴곡이 있지 사실 이게 정점을 쳐서 계속 끝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불가능한 일. 형은 딱 중심만 잡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게 만약 시청률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매주 매주 책임감 있게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면 돼. 위기가 됐든 아니든 우리는 매주. 우리가 맡은 일을 그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사실 위기라고 해서 더 허둥대거나 위기라고 해서 제가 막 이제 어떡하지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은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얘기하는데 실패한 작품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의 기준으로 시청률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저는 8할 이상이 실패한 작품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물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계속 저를 찾아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우리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경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지금 동욱이가 토크를 좋아해서. 잠깐 잠깐 또 진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오게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왔다. 그만해. 솔직히 솔직히 나도 이제 끝내고 싶은데 동욱이가 이러니까 더 하고 싶어요. 다리가 너무 저러요. 그러면 두 개만 더 줘요. 동욱이 30분만 자고 나셔야죠.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저기 창인의 집에 가서 수란을. 네 수란이랑 먹어요. 아 저도 가나요? 형 와야 돼 형 와야 형. 형 있어야 돼. 내가 음식 마음이 편해. 식사도 같이 안 되고. 형 있으면 내가 음식 할 때 마음이 편해. 그래.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끝나는 거면 오늘 일가가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의 일가 궁금하다. 어깨 하러 가요 어깨. 운동? 운동. 어깨 하려면. 하고 저녁에는? 저녁에는 약속 있어요. 아 뭔 약속 있어?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누구 만나냐? 구미호전 같이 하는. 아 배우들 만나는 거야. 거기 다 나와? 다는 못 나오죠. 바쁜 사람도 있으니까. 뭐 할 건데? 같이 갈까요? 아 진짜 시겨워 시겨워. 아니 왜. 다 갈 수 있죠? 아니 왜. 하루에 몰아서 합시다. 아니 왜. 아 시겨워. 창인의 식으로 오라고 그래요. 내가 내가 다 해줄게요. 아 이거 물어도 못 보냐고 물어보는 거 갖고 뭐래. 창인은 뭐하네 창인. 네? 결혼식장 아까 여기 결혼 갔다가. 깜짝이야. 제가 안 그래도. 저승사장. 그저께. 멋있다. 그저께 남창이한테. 그. 애말리즘 갖고 와라. 남창이 이번에 신곡 나온 거 나는 어떠니.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따 여기서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어 마이크? 어 오케이 오케이. 설날이니까. 아니 노래가 좋아요. 형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영민이가 노래 작곡 잘해요? 제가 남창이 씨 노래 스타일을 진짜 좋아합니다. 담담하고 담백하게. 아 또 놀면 뭐하니 남창이가. 이동욱으로 나갔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저기 동욱아 잠깐. 지금 노래 막 시작하는 건데. 초콜릿 섞으면 어떡하냐. 니 주위를 서성거리는 나. 그저 널 바라보고 있을 뿐.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까. 어쩌면. 이대로 내 맘을 숨겨둔 채. 영원한 친구로. 남아야겠지만. 도저히 널 포기 못하겠어. 이제 너에게 오늘은 꼭 용기내요. 말하고 싶어. 너에게 나는 어떠니. 이런 나로는 안 되니. 오래전부터 난 항상 너였어. 친구론 자신이 없어. 자꾸 네 생각에. 오늘 밤도 잠 못 이룬 날. 넌 알까. 저의 나를 넣었더니. 제가 남창희 씨. 우리가 스타를 진짜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옆에서 감독님처럼 작곡자인 줄 알았다.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잘해서. 뭐라고 받을지 모르겠어. 너무 잘해서. 이거 가져가도 돼요? 어차피 왕자는 네가 차지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에게. 세 분에게. 본인은 높이는 게 좋아요. 네 분 맞죠. 낮까지 함께해서 감사드리겠고. 이거 바로 다음 주에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연휴 첫날 아침. 또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거 정했었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큰절 한 번 드려요. 말이라도 하고. 뭘까 뭘까. 잠옷이다. 와 너무 예쁘다. 아 예쁘다. 자 우리 또 참기름. 저 또 주세요. 아 참기름. 감사합니다. 야 이것도 좋은 거를. 향이 벌써부터가. 열지도 않은데 무슨 향이. 야 밀봉이 되는데 무슨 향이나. 야 이거 족보다. 볶음찜깨 깨소금. 참기름 들기름. 집안에 깨소금. 네 깨소금. 넘치시라고.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은 냉장 보관하시고. 들기름은 그냥 상온 보관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넷이 모이니까. 탄하다. 네. 네 이제 인사도 했고. 선물 교환했으니까. 아니에요 형. 두시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저희가. 우리 너무 오래 얘기를 했네요. 예예. 3시간이 지난 줄 몰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좀 줄입시다 이제. 줄여 얘기를 좀 줄입시다. 그거를 진작 오늘부터 그렇게. 아니 그니까. 나 오자마자 40분만 오늘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이해분 나가자. 이해분 나가. 네가 질문하는 바람에. 맞아요. 형 혼자 한 40분 얘기했어. 그 얘기만 하고. 야 씨. 야. 얘기하고 났더니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그렇게 길게 할 줄 알았나. 아 이거. 아 뭐야. 아 얼굴에 메이크업을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아니 그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형님. 야 니가 얼굴 반역이 찍혔잖아 지금. 야 그리고 너 커버도. 네 피부보다 지금 너무 어두워. 아 여기는 여기는 저 쉐딩한 거고. 아 턱선 때문에? 네 턱선 때문에 쉐딩한 거. 쉐딩을 왜 이렇게 하냐. 해줘야 형님. 화면은 좀 더 가열하게 나오니까. 아 그래. 아 왜냐면은 저기 우리. 창의 대표작은 핑계구거든요. 그래서 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잘 보여야 돼. 자 이제 가자. 안녕히 계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에 뵐게요. 연휴 잘 보내세요. 아 형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게요. 옥동아 고맙다. 아 마이크 마이크. 또 마이크 왜 가져가려고 그래. 홈치도 와야 되니까. 아 너무 어지러워한다. 세호야 와서 이거 좀 치워놔. 그래. 너무 어지러워한다. 저 enjoying your game. 세오야. 아 차가워 너네네네